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리 친구들과 통합과 총평을 함께할 김청웅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컨디션도 제대로 돌아오지가 않았을 거고 치열하게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우리 학력평가 치렀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완전히 실력발휘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섭섭하고 또 괜히 우리 친구들 그 마음들이 막막하고 이런 생각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잘 살아냈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정말 고생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면서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자 선생님이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고은 시인님의 바로 길이라는 시인데요. 길이 없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다. 그리하여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가 역사이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수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했고 시험 치렀는데 아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나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나? 이렇게 계속해서 내 길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길이 없으면요. 길을 만들며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럼 우리가 치렀던 그 실험에서 어떠한 의미들을 우리는 살려내야 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통합과학은요. 우리 친구들이 점수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이 점검할 것은 무엇을 점검했으면 좋겠냐면 시험 전에 내가 이 시험을 대했던 마음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선생님 시험 괜히 기대가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선생님 저는 시험 완전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한편으로는요. 선생님 시험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 그냥 평일이랑 똑같았는데요. 굉장히 건조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이었든 그 감정에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됐다면 내가 방학을 어떻게 보냈지? 그 방학을 보낸 시간이랑 좀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그냥 선생님 시험 뭔가 두렵고 안 보고 싶고 전 싫었어요. 시험 보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라고 한다면 방학을 좀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방학을 어떻게 보냈지? 그런 걸 성찰하는 수준 정도로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럼 내가 앞으로는 또 똑같은 감정 혹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계획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합과학은 어떠한 시험 범위였고 우린 또 어떻게 준비했었어야 하는가 어떤 게 조금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됐는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 범위는 우리 2단원, 1단원, 2단원 전체까지였거든요. 이 1단원과 2단원이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이미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면서는 어 나 이 단어 아는데? 라는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사실상 문제의 진짜 난도보다는 우리 친구들의 체감 난도는 조금 더 높았을 것 같거든요. 언뜻 생각해 봐도 우리 친구들이 좀 긴 텀의 방학을 보냈어요. 방학에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2학기에 대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1학기의 복습은 조금 소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단어는 알 것 같고 이 내용 내가 공부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풀리지 못했던 그런 문항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했고 어떠한 출제 경향성을 좀 보였는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9월을 조금 대비했다면 가장 많은 친구들이 먼저 대비하는 방법이 작년 9월 걸 좀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풀어보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어디까지 좀 더 했으면 좋겠냐면 9월에 우리 친구들 문항을 좀 한번 쭉 보시면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6월까지는 충돌과 안전까지가 시험범위거든요. 그러면서 9월에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 추가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문항이 얼마나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짧은 시간 선생님 1, 2단원을 어떻게 다 복습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거 한번 보고 그러면 9월에 추가되는 시험 범위는 바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정도만 조금 다시 봤어도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을 되살려서 문항을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도 다시 한번 조금 봤으면 여전히 중요한 문항들은 우리 9월에서도 중요한 문항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문항 그 범위들 그리고 계속 중요한 문항 좀 난도가 높은 거 아니면 새로운 유형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항들을 다시 보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앞으로 11월도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우리 9월 학평에서 우리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친해져야 하는 문항은 뭘까? 이제 우리 친구도 오늘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 문항 자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6월과도 또 다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질 거고 문항 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문항 풀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냈어야 돼요. 그 찾아낸 정보를 가지고 답을 유추하는 이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들을 여기에 있는 문항들을 함께 보시면서 내가 이 문항을 풀 때 그냥 턱 숨이 막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문항을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가야 하는가 그 연습부터 해야겠다. 우리는 그러한 문항들을 또 수능형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문항에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고 나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학생 때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은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난이도가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선생님 점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또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대로 유형이 달라져도 항상 고득점을 받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 친구를 선생님 굉장히 유심히 관찰했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 친구 보면서 아, 진짜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친구들 이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는 거.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요. 아침밥을 먹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에 학교를 가고요. 해도 보고 옆에 있는 친구랑 대화도 나누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행동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요. 마음이 선생님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길이 없으면 어떤가요? 길을 만들며 가면 돼요. 다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 매일매일 당연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 내 삶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희망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항상 우리 친구들 그 길을 만들어 가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우리는 본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